오! 안돼! 벌써 하루가 다 갔잖아! 별이 일어났네? 그럼 우리 별이 열도 내렸고 하니까 엄마는 슬슬 쌍둥이들 데리러 가봐야겠다 아쉽다 딱 하루만 더 엄마랑 있고 싶은데 우와! 나 왜 이렇게 건강한 거냐고! 바로 이 거야! 아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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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아, 방에 들어갔니? 별아! 별아,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별아, 왜 그래? 엄마, 나 또 아픈 것 같아 어떡해 열이 다시 나잖아 별아, 체험부터 재보자! 빨리! 안 되겠다 별아! 어평! 얼른 응급실 가야겠어! 이게 아닌데? 아아... 아아... 아아아... 아... 으... 사랑해!